방송이 조금 묵직한 주제들이 많네요. 한국의 앞날 청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젊은 의사들이 고민하는 내용을 오늘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의사분들도 뭐 다른 것은 볼 여가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어마어마한 모범생들이었고 대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세브란스 의대를 갈 정도 되면 대개 학교에서 한 5등 안에 들었어야 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젊은이들이죠. 그리고 또 예과 본과는 꼭 공부가 예과 1년은 조금 덜 할 거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공부 양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마치고 또 인턴, 전공의 이번에 보셨다시피 100시간, 130시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과대학생들이 평생 동안 모범으로 산 사람들이고 대학에 의대 교수로 가 계시거나 개원일을 하더라도 일정이 굉장히 이렇게 바쁘지 않습니까? 개원일 생활도.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부분에 눈길을 주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이분들이 이번에 의료 사태가 터지고 그 전부터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대한민국의 절박한 혁신자본주의 사춘기를 겪는 대한민국 이 사춘기를 겪는 대한민국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원이 쓰신 칼럼이네요. 대충 어떤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다. 아는데 한국은 계속의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붉은색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 자료거든요. 198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018년은 지금은 훨씬 더 낮아졌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갔던 길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이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장기 추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은 대개 1.5%대를 넘어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한 2026년 이렇게 되게 되면 0%도 이러면 앞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주의가. 그러니까 생활은 점점 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팍팍해질 수밖에. 이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의미가 물론 잘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고단해진다는 걸 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아마 의사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의사 대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젊은 의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그런 주제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조유리 기자가 동아일보 기자는 아니 지금 한국이 의사가 부족해야 문제인데 바깥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기사를 써서 내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26일 날 열렸던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 의사가 부족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의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이 젊은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사를. 그런데 의사가 여러분들 이민을 간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시각을 좀 달리 해보게 되면 개인이 어느 곳에서 활동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권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보거든요. 매사를. 개인의 발견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보지 국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단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의 해외 진출 그러니까 이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꽤 여러분들 기사가 많네요. 의사들의 해외 진출에 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2023년, 2022년도에도 그런 관련된 포럼이나 행사가 많이 열렸고 그 관련된 기사들이 메디칼 타임즈나 젊은 청년 의사 이런 메디칼 전문지에 많이 실렸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3년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메디칼 타임즈의 실린 기사인데 해외로 떠나는 의사들 필수의로 붕괴일까 k의로 진출일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료 사태 이전에 그런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해외 취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증가해왔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2023년 10월 30일 기사입니다. 의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겁니다. 메디칼 전문지인 청년의사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젊은 의사들 그래서 그 관련된 수요가 많으니까 한 업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아마 토크쇼 같은 것을 아마 기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토크쇼에는 영국에 거주하시는 분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앞선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그곳 상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을 취재한 취재기가 실려 있습니다. 본가 2학년생인 시이신은 최근에 주변에서 의료정책에 불만을 갖고 벌써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숙가정책이나 미국에서 해외의사들을 판단하는 기준인 USMLE를 준비해야 된다는 등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나라가 완벽할 수 없겠지만 요새는 특히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앞으로 의료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고민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본가 2년생이거든요. 2023년도 의료사태가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지방소재의대에서 공부하는 예가 2년생 D씨는 해외 취업한 선배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료정책을 생각했을 때 의사에게 우호적인 것 같지 않아서 해외는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10년대 의사가 될 텐데 한국이 좋을지 해외로 나가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의료사태 발생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 씨는 해외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의료정책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크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데 한국보다는 해외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취재기를 실은 겁니다. 의료사태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가들이 의료사태 발생하기 이전에 의사들이 해외로 진출한 엑소서스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의료정책과 수련환경 등에 실망하고 각자 살아남는 길을 택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란 의견입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메디스태프 기후 동훈 대표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관은 의사들의 엑소드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을 3천명을 늘리면 3천명이 해외로 나갈 것입니다. 어차피 의사의 의견이 반응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각자 도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외국으로 가거나 임상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파업 이후에 의사들은 자신의 업에 대한 최선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포기한 모양새입니다. 예전과 달리 좀 사무적으로 환자를 보게 되거나 의료소송이 두려워 환자를 치료한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의정 갈등이 본격화가 되기 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좋아요로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성장률이 복원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99.9% 성장률이 이런들 다시 복원돼 가지고 3% 4% 대 성장을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장기 출시가 계속 저성장으로 가 가지고 1% 대 0% 대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는 거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 평균 값을 구해보게 되면 대다수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병원 육성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다 여러분들 돈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드는데 돈이 드는 것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더 많이 거두거나 동시에 불필요하게 돈이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공수표를 많이 남발하더라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의료환경은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대한민국에서 의료비로 더 많이 지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의료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도모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한 사회는 일단 방향이 설정되고 나면 마치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 방향을 향해 가지고 관성의 예수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평균값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 겁니다. 평균값이 계속 여러분들 그냥 내려가는 그런 수준의 여러분들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료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물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야겠죠. 그러나 젊은 의사분들은 일단 똑똑하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조금 일찍부터 집안의 분위기나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핸디캡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필요하면 본인이 이름들 계약 주체를 바꿔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열려있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동한다면 영미권 국가로 가는 것이 훨씬 좋겠죠. 법치가 좀 그대로 정착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갑자기 정책을 어느 날 전혀 정책에 대한 예상 가능성 같은 부분이 상당히 낮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성장력이 떨어지는 성장세가 하락세로 가는 그런 주제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삶은 좀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젊은 의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계속해서 정체되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숙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포퓰리즘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퓰리즘을 다수 이야기하게 되면 특정 정치 세력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죠. 의사들은 표가 적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표가 많은 겁니다. 표가 많은 사람을 위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수가 소수를 계속해서 쥐어짜는 쪽으로 의료정책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편애하자는 게 아니고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젊은 의사분들 두신 부모님이 보시거나 뭐 또 예외적으로 소수인 하겠지만 젊은 의사분들이 요즘에 전공의들이 집에 쉬시니까 좀 시간이 있어서 새벽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달리 저는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계속 하향 추세를 갈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의사들이 절대적인 열시아에 있는 겁니다. 다수가 계속 소수를 쥐어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 젊은 의사분들이나 나이든 의사분들께서 전혀 그동안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대한민국은 공직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지난 4년 동안 10년간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다 분석해가지고 선거가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걸 별로 심각하게 심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기하고 같은 겁니다. 물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가 특정 정치 시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선거가 특정 정치 시력에 장악이 됐기 때문에 개판을 치더라도 뭐죠.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특정 정당이 보이고 있는 그 자신 만만함인 겁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건 그냥 체제가 좌편향적인 체제로 그냥 체제 자체가 그냥 고착화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경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경제적으로 계속 하향시를 내려가고 다수가 소수를 계속 쥐어짜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가채분 소득 가운데 의로 비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낮고 계속해서 의사들이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 선거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공공섹터 의과 의로 분야도 공공의료를 계속 확충하는 준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소셜라이저드 메디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화된 의로제도 그런 성형으로 계속 나라가 탈바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30대 초반부터 한 30년 정도 한국 사회를 체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계속 지켜와 봤기 때문에 그게 다 이름들 통합된 시각으로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젊은 의사분들은 딱 한 번 사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70년대 한국의 많은 의사들이 미국이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이나 웬만한 데를 가게 되면 한인 의사들이 대개 70년대 60년대 아마 60년대 후반에 문호를 많이 열었을 겁니다. 미국의 의사가 부족해 가지고 그때 분들이 많이 진출해 가지고 서울대 의대 총동문회를 미국 사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의사들이 활동하기에 너무나 착박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이나 딸이 의사라면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하겠느냐 조언을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지만 나라가 가는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변경 가능성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천만 명이 결정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료사태는 많은 것을 가리켜줬죠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선전과 선동에 따라 가지고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거나 약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자본가가 될 수도 있고 기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돌아가다니든지 감사합니다.